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일타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일타강사 아니 구독자 30만명을 보유했습니다 3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운영하는 너튜브 채널 우리 동네 산부인과의 중심 멤버 여성의 건강한 몸을 위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10년차 산부인과 전문의 홍혜리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짝지기분들 여기 카메라로 보고 있을텐데 한번 약간 상큼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홍혜리라고 합니다 아까 조금 까물었는데요 괜찮아요 그런게 어딨어 잊어주시고 저희 다른 선생님들 다 댄스 좋습니다 신나게 스트레스 풀고 가시고 이런 면도 있어야지 인간적이게 어떻게 의사선생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진료만 봐요 뒤에서는 놀 수도 있고 진료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검증이 됐잖아요 생방송 라디오에 출연하는 것도 처음이시라고요? 네 처음이고요 방송이나 강의 같은 거 많이 해본 적은 있는데 라디오에서는 처음 이제 뵙게 돼서 오늘 약간 좀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짜 황금과도 같은 존재거든요 어떻게 이러신 분을 라디오에서 아무도 이렇게 부르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안 가신 건가요? 아 사실 라디오에 이렇게 불러주신 거는 처음이라서 오 진짜요? 네네 저희가 바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박샘미씨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니까 안 그래도 저 샘디의 부캐 서준맘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네네 저 원래 피식대학에 나오는 그 캐릭터도 원래 좋아하긴 했지만 박샘미씨가 따로 하시는 그 채널도 구독하고 있고 그 기절 요리도 저 심지어 저희 우리동산 아이디로 댓글도 달았었거든요 어머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실물 보니까 얼굴 너무 작으시고 너무 예뻐서 2만원 입금해드릴게요 밖에서 계속 감탄만 하다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제 실물을 보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얼굴이 너무 작다거든요 얼굴 너무 조그매 진짜 원래 좀 많이 작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제가 찍을 때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대잖아요 맞아요 제가 잠깐만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확대했는데 맞아 이만할 줄 알아요 퐁트 사람들이 얼굴이 막 너무 들이대니까 이만할 줄 아는데 되게 소뚝한 너무 조그맣고 너무 예쁜데 아우 선생님도 아름다운데 화면에 너무 잘못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엄마들의 그런 퀵이라 그러잖아요 그 특이한 그 점들 너무 캐치를 잘하셔서 저도 몰랐던 그런 말버릇이나 왜 우리 약간 조용해지면서 근데 있잖아 속삭이는 그런 것들 그런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 너무 캐치를 잘하시니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우 진짜요 아우 진짜요? 지금 지인들도 많이 들어오셨죠? 아 네 지인들도 듣고 다들 나가서 꼭 사진 찍어와라 사진 찍어와라 사인 받아다 달라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우 지금 지인분들도 문자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문자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선생님께 여성 건강과 관련된 질문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갱년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월경 추기가 너무 불안정해요 괜찮은 걸까요? 등등등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꼭 앞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58님께서 홍혜리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네요 예전에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볼 때 리뷰 영상 챙겨봤거든요 아 그 리뷰 영상 그게 뭐였죠? 아 저희가 사실 여성 건강에 대한 영상만 찍다가 유튜브가 약간 너튜브가 약간 좀 뜬 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300만뷰 넘지 않아요? 예 그 뷰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현역 산부인과 의사들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산부인과 장면들을 리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는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약간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희 채널에 이렇게 입덕하시게 된 계기가 됐죠 맞아요 왜냐면은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실제로 너무 조마조마하시고 아니 이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했지? 저거 그리고 그 썰들을 중간중간 풀어주시잖아요 이거 사실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얼마나 떨려 나 넘어졌어 막 이러면서 이게 막 더해지고 더해지고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 너무 구... 재연을 잘하셨어요 정말 실제 산부인과 의사들끼리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도 드라마로 다 풀어내셨고 실제 그 산부인과 선생님 역할을 하셨던 그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저희가 딱 그런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닮은 그래서 산부인과 남자 선생님들의 그 캐릭터도 너무 잘 잡았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실제로 붙어서 보면서 제본을 쓰신 것 같다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너무 신기했던 게 거기서 환자가 짜증을 내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빨리 이거 떼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기를 낳고 나서 선생님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사실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아 그러니깐요 사실은 그게 다들 아프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돌아서면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미안하고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저희도 사실 그때 저희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약간 상했다가 그런 게 싸르르 녹죠 그냥 그럴만했지 뭐 이렇게 진짜 마음 상했던 사건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진짜 마음 상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지만 아기 낳고 나면 다 달라지긴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마음 상했던 적 있어요? 아 남편분들이 가끔 이제 저희가 아기 임신했을 때나 평소에 좀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온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분들이 가끔 이제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기 낳고 난 뒤에 뭐 산모님이 좀 많이 아파하신다 그러면 저희한테 너네도 똑같이 해주겠어 이렇게 밤길 조심해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저희한테 여자 전공이들한테 사실은 그때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네 그래서 너네 내가 똑같이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폭언을 하신 적이 있어서 뭐 어쩌겠어요 그냥 뭐 힘드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그분은 사실 사과도 안 하고 나가셔가지고 아 마지막에 참 마무리로 사과하면 그 드라마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훈훈해 예쁘게 가는데요 근데 사실 그건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현실은 더 터프하니까 근데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오니까 대부분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아 매일매일이 이런 일상이 반복일 것 같아요 아 뭐 반복이 되지만 사실은 뿌듯할 때가 더 많고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이상한 의사보다 사실 실제로는 좋은 의사가 더 많은 것처럼 진상 환자보다는 저희한테 진짜 돈 내고 진료를 받으시지만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서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늘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 보람 느끼면서 일하고 있죠 맞죠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산부인과가 임신이랑 출산만 담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산부인과에서도 다양한 진료를 보시잖아요 선생님께서 직접 어떤 진료를 보시는지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보통 산과 부인과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임신 출산을 담당하는 모체 태아 의학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인 종양 이제 암이라든지 양성 종양을 다루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생식 내분비라고 해서 흔히 이제 난임 시술 많이 하고 이제 청소년이나 폐경기 여성들을 이제 다루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비뇨 생식기라고 해서 이제 우리 자궁이 좀 밑으로 내려와서 탈출 장기 탈출이라든가 자궁이 탈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분만을 굉장히 많이 한다거나 골반 근육이 이제 처진다거나 하면 자궁이 이제 밑으로 그런 부분 그리고 요실금 같은 수술을 담당하는 비뇨 부인과가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있습니다 저는 부인 종양, 종양을 전공을 했고요 요새는 이제 종양도 보고 초기 산모도 보고 그리고 비뇨 생식기를 이제 주로 다루고 있어서 요실금 수술이라든지 이런 처치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처음에 건강검진할 때 산부인과라고만 알았지 부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여서 부인과라고 하는 거야 왜 산을 뺐지라고 생각했는데 산과 부인과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와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가장 나는 이거 제일 잘하다 베스트다 하는 전문 분야 있나요? 저희 저는 이제 요실금 수술하고 저희 병원은 부인과 성형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쁜 있고 편안한 생식기 만들어집니다 예쁘고 편안한 생식기는 뭡니까 근데 그걸로 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 김민정님께서요 자 우리 짝자이분들의 질문이 이제 막 쏟아집니다 서른다섯 살에 제 짝을 만나서 결혼한 세대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들이 말하는 노산이라 걱정이 조금 앞섭니다 임신 준비를 위해서는 뭐부터 챙겨야 할까요? 아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생물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서른다섯인 넘으면 이제 자궁이 노화한다 노화한다라는 걸 들었는데 노산이라는 게 진짜 있나요? 그러니까 만 35세 이후에 출산을 하면 이게 노산이라고 부르거든요 만 35세요? 네 만 35세 이후에 출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4세 임신을 했다고 해도 출산 예정일이 만 35세를 넘어가면 그분은 저희가 노산으로 분류합니다 고령 임신이라고 하는 거죠 어머 저 지금 애 낳아야 돼요 어머 어떡하니? 저 노산이네요 이제? 아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요새 외모로 봤을 때 어디 샘디가 만 35세로 보여요 가끔 45으로 보이기가 아니거든요 애기애기처럼 보이는데 이제 사회적인 나이를 사실 생물학적인 나이가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주 옛날에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부터 아프리카까지 모든 나라와 시대를 다 떠나서 동일하게 만 35세에 출산을 하면 고령 임신으로 보거든요 사실 자궁이 노화한다기보다는 난자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난자는 우리랑 같이 태어나니까 남자들은 정자를 그때그때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프레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이 엄청 많다 보니까 한 마리만 잘 나오면 돼 그죠? 한 마리만 정상적인 애가 나오면 이제 임신을 시키는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자분들이 되게 억울해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여자의 생물학적인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난자는 우리랑 같이 태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만약에 40대면 내 난자는 40년 묵은 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 묵었다니요 김치도 아니고 뭐 어떡하네 40년 산 네 근데 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여자가 35이 넘으면 난자는 1년에 1살이 아니라 1년에 7살을 먹는다 뭐 그렇게 보실 것까지는 없고요 얼마나 이제 내가 사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또 하셨거든요 나 동안인데 외모로 보기엔 진짜 동안이지 않냐 그러면 내 난자도 좀 뭔가 좋지 않을까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7살 늙는다 뭐 이런 게 사람마다 그래서 요새는 혈액검사로도 그걸 좀 볼 수 있거든요 난자의 양을 볼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있기는 합니다 혈액으로? 네 남아있는 난자의 양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혈액검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1년에 7살 늙는다 뭐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만 30세가 넘어가는 그 타이밍쯤에는 이제 난소 예비능검사라고 해서 그런 검사들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해야겠다 해보시면 좋죠 아니 여성분들이 요새 관심이 저도 많은데 맞아요 냉동 난자라고 하죠 난자를 너무 얼리고 싶어요 미리 얼려두는데 젊을 때 미리 난자를 얼려두는 게 확실히 좋긴 좋겠죠 그럼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제일 좋은 시기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만 35세 이전에 이제 얼려놓으면 제일 좋은데 그때 누가 내가 결혼 언제 할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얼리는 시기가 요 샘디 나이 정도 맞아요 이제 30대 중반으로 들어서는 그 시기에 여자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기는 해요 아니 그러면 난자를 얼리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뭐 있어요? 뭐 담배 좋아하시면 이제 담배 끊고 저는 흡연 안 해요 근데 술을 좋아해요 금연 금주에 그런 거 해주시면 좋고요 생각보다 요 배에다가 주사를 맞는 과정이 한 10일 정도 필요한데 그게 그렇게 힘든 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이 난자 동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이라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술은 제가 금주를 시작했거든요 꽤 됐어요 3개월 정도 됐는데 난자를 얼릴 때 그 과정 중에 살이 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찌는 거라 약간 붓기는 할 수 있어요 붓기 대충 몇 킬로? 예상?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정말 부종이기 때문에 주사를 끊으면 붓기가 싹 빠지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제 과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복수가 좀 찬다거나 근데 이게 시험관을 하시는 분들이 임신으로 이어지잖아요 임신으로 이어지면 이런 증상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제 난자 채찌만 하고 딱 끝나니까 그게 또 싹 가라앉습니다 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시기인 것 같네요 딱 금주도 했겠다 유민정님께서 저는 출산 후에 갑자기 배란통이 생겼어요 배란시기만 되면 허리까지 아플 정도로 통증이 오는데 출산 후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원래는 생리통도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프다 보니 자꾸 미루고 아직 병원을 못 갔어요 이게 출산 후에 꼭 생긴다기보다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선생님 저는 태어나서 이런 적 처음이에요 이러고 많이 오시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런 증상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되게 흔하거든요 이게 배란통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난자가 나갈 때 난자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딱 터져서 나가거든요 근데 난자만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난자를 싸고 있던 그 난포액이라는 게 있어요 액체가 같이 배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액체들이 화학적으로 복막염 증상을 좀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못 펼 정도로 아프다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괜찮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되게 극단적으로는 난자가 터져서 나가면서 배 안이 혈복강 피가 차가지고 응급으로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통사고 같은 얘기라고 저희가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네요 더 자세한 얘기는요 저희가 4부에서 들어보도록 할 건데 잠시 후 4부에서도요 산부인과 전문의 홍혜리 선생님과 일타강사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샵 1035 단문 50원 창문 100원 고릴라 무료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러면 4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우 시간 오우 딱 들어맞았어 자 방금 선생님께서 굉장히 귀엽다고 얘기해주셨거든요 아 보조개봐 아 너무 귀엽죠 그리고 약간 애교 부리고 까불고 너무 귀엽죠 그래서 제 난자 얼려주실 건가요 난자 얼리셔야죠 그 사이에 저는 상담을 받았는데 저는 이번 연도가 때인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 짝짝이분들도 고민하고 계신다면요 지금이 때입니다 고민할 때가 때인 거예요 자 박수채 4부 시작했고요 산부인과 전문의 홍혜리 선생님과 일타강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질문들이요 진짜로 약간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2044님께서요 아내가 365일 배가 차갑거든요 혹시 딸도 유전이 되는 걸까요 초경을 시작하면 성장이 키가 멈춘다는데 초경을 늦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배가 차갑다는 이런 개념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어디 교과서에 있지도 않고요 배가 차가웠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자궁이 차갑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환자분들이 근데 자궁은 내장장기이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뭐 이런 딸이 유전이 된다 이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또 초경이 시작하면 성장이 멈춘다 뭐 키가 멈춘다 또는 이제 환자분들이 성조숙증 그래서 딸 가지신 엄마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뼈 사진 뼈 나이 사진 찍는 게 사실 루틴이거든요 맞아요 뼈가 열렸나 안 열렸나 맞아요 그래서 뼈 나이를 저희가 사진으로 찍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초경을 시작하면 성장이 멈춘다기보다는 키가 크는 그 속도 스퍼트라 그러죠 이제 키가 쫙 크는 시기가 초경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조금 느려질 뿐이지 사실 멈추진 않습니다 근데 초경이 너무 빠르면 성조숙증이나 이렇게 초경이 좀 빠르면 평균 그 크는 기대에 키가 좀 작아지기는 하죠 맞아요 키 큰 친구들 다들 물어보면은 초경이 중학생 때 하고 맞아요 좀 키 작은 친구들 보면은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요새 애들 이제 평균 키가 조금 작아지긴 했어요 초경을 워낙 좀 빨리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주사를 맞거나 무슨 초경을 미루는 주사 같은 걸 맞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꼭 필수는 아니고요 키를 계산했을 때 평균 키가 이제 너무 작다 그러면 이제 소아과의 내분비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선생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초경을 좀 늦추거나 아니면은 성장 호르몬을 좀 막거나 이렇게 해서 키를 조금 키우고 난 뒤에 이제 생리를 하게 만들고 초경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긴 하죠 근데 초경을 시작하면 키가 아예 안 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또 유전적인 키가 사실 더 중요하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키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 키는 너무 고려하지 않고 이제 뭐 이게 초경 때문이다 뭐 이래가지고 무조건 주사를 맞추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요새는 엄마들이 다 이제 키를 되게 중요시 하시긴 하니까 맞아요 요새 애들이 또 너무 크고 이러니까 맞아요 근데 뭐 샘디가 키가 154거든요 근데 얼마나 귀엽고 아들만이 잘 컸습니까 맞아요 너무 귀여워 진짜 통통 튀는 매력 맞아요 남자들이 포켓걸이라면서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이런 거 너무 부럽다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이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키를 키우지 말고 매력을 키워주시면 됩니다 정답 자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청소년기 남자애들한테 운동으로 성욕을 해결하라 이런 얘기를 얼핏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운동을 많이 하면 성욕이 떨어지나요 전 여자인데요 요즘 헬스에 미쳐 살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성욕이 없어요 뭐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욕이 막 되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헬스에 너무 올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를 만날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면 성욕이 자연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운동을 막 미친 듯이 많이 한다고 해서 성욕이 떨어지지는 않은데요 그냥 성욕이 너무 넘쳐나서 잠시 생각을 잊어버리는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운동을 해서 성욕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도 큰일치는 않다 왜냐면 잠깐만요 근데 저한테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도 운동하느라 남자를 못 만나고 있거든요 운동만 열심히 하고 너무 쳐다보면서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요 가슴 한 편이 너무 에려가지고 운동을 줄여야 되나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친구가 관계 후에 자주 방광염이 걸리는데 이걸 방지할 수 있는 팁, 방법 있을까요? 근데 이 방광염이 관계 때문에 그런 게 맞아요? 우리 방광염 중에 허니문 방광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니문 신혼여행은 들어봤어도? 그렇죠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아주 뜨밤을 계속 보내고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뛰어오는 그런 허니문 방광염이라고 불리는 출혈성 방광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말 새빨간 혈류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방광염이 있는데 그런 방광염들은 사실 관계 후에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성매길 감염이 아니고요 회음부 근처에는 대장균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상행성 감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음부 쪽에 있는 그냥 상제균들이 요도를 기어 올라가서 여자들은 요도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제 방광염이 흔하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관계 후에 방광염이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1번은 이제 잘 씻고 해야겠죠? 이렇게 너무 후다닥이니까 중요한 과정 잘 씻고 해야겠죠? 잘 씻고 거사를 치러야겠죠? 로 바꿔볼까요? 네 잘 씻고 사랑해야겠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후에 여자분들은 바로 소변을 한번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머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예요? 진짜 왜냐하면 요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음부에 있던 대장균이나 상제균들이 이제 요도를 타고 방광으로 기어 올라갔는데 이 방광에 있는 대장균 양 자체를 그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소변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소변을 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자분들은 소변보고 난 게 닦을 때 앞에서 뒤쪽으로 그러니까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으셔야지 항문에서 요도 방향으로 닦으시면 밑에 있는 균을 우리가 다 기어 올리는 그리고 그 방광염 자주 걸리시는 분들 중에 그러신 분이 있대요 그 대변을 닦을 때 항문 쪽에서 앞쪽 방향으로 닦아서 우와 이거 상섬해도 색이 다 들어가는 행위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비대사용 같은 거 추천하세요? 아 이거 비대사에서 뭐라 할지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일단 대충 이것만 들어도 눈치를 채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자 다음 질문 또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방광염이 일단은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근데 증상에서 약간 저희가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방광염인지 아니면은 과민성 방광이라고 해서 소변 되게 자주 보고 잔요감이 남는 그런 병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항생제를 되게 좀 잘 처방받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냥 방광염이겠지 하고 저번에 처방받은 약 남은 약을 그냥 먹어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성이 엄청 많이 생겨요 항생제 내성 그래서 방광염인 것 같다 본인의 뇌피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사실 소변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항생제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발 진단 좀 받으세요 그러다가 날짜 지난 약을 먹고 뭐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러브러브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관계를 안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을 때 분위기 잡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 인터넷을 보다가 페로문 양수 광고를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성에게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뭐 저는 사실 이런 것보다 이 두 분이서 이 부부끼리는 아직 샘디는 이제 미혼이시니까 모르겠지만 부부끼리는 이런 얘기 대놓고 되게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터놓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페로문 향수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분위기를 아예 반전시킬 수 있게 어디 여행을 같이 가셔서 전 거기에다가 이제 좀 관계를 할 수 있는 즐거운 밤을 보낼 수 있는 세팅을 조금 해놓고 그런 분위기를 바꾸는데 사실은 투자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저는 더 비용 대비 효과가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다시 설렘을 유발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나를 꾸미고 가꾼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꿔보든지 그렇죠 아 그래요 페로문 향수보다는 그런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샘디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혜윤님께서 이건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데 자궁경부한 바이러스는 성관계에 의해서만 전염되나요? 대중탕이나 수영장에서 물 안에서 전염되지는 않죠? 네 이거 환자분들도 되게 많이 외래에 와서 질문하시거든요 먼저 자궁경부한 바이러스라기보다는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남자한테도 감염될 수 있고 여자한테도 감염될 수 있고 이런 바이러스입니다 이거는 성관계에 의해서만 감염이 되는 거고요 대중탕이나 수영장이나 물 안에서 전염되는 거는 정말 비율이 낮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수건도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요 수건으로 감염되는 경우도 드물기는 한데 사마귀가 이제 막 있는 환자들이 성기에 사마귀가 있거나 HPV 바이러스가 이제 외음부에 드글드글한 상태인데 그 수건을 이제 공유를 하면 그거는 가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드물기는 해서 성관계 외에는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돔을 잘 사용하시라고 중요하죠 네 말씀을 드리죠 아 중요합니다 저 예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주머니에 몰래 커플이었는데 결제할 때 콘돔을 올려놓기 좀 그랬나봐요 남성분께서 주머니에 몰래 넣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거 잡기는 좀 그렇고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제가 결제했어요 진짜로 제가 그냥 따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게 하고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보건 위생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겁니다 저입니다 저입니다 훌륭합니다 네 쌤디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제했어요 송지연님께서 우리 동네 산부인과 쌤이랑 너튜브 잘 보고 있어요 요실금 수술 어릴 때 할수록 좋다던데 40대 후반인데 아이 둘을 자연분만 했더니 줄넘기 달리기를 못해요 당장 하는 게 좋을까요? 케겔운동 좀 더 하면서 참아볼까요? 이게 복합성 요실금이거든요 요실금의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이 복합성 요실금이라는 거는 배에 압력이 올라가면 기침을 하거나 뛰거나 했을 때 소변이 새는 거를 우리가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불러요 이 복합성 요실금은 사실 사회적인 질환입니다 요실금이 있다고 죽진 않잖아요 죽을 병은 아닌데 이게 내가 사회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제한이 많이 걸리는 예를 들어서 제 환자 중에 30대 초반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 애 운동회에서 내가 뛸 수가 없어서 너무 당황했다 첫째 운동회에 가서 달리기 하는데 줄줄줄 세서 너무 당황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수술을 하신 거죠 이거는 사실은 사회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뭐 애기랑 같이 놀아주거나 어디 뛰거나 운동을 할 수 없다 뭐 이러면 사실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케겔 운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분만을 하면서 이제 근육이 좀 늘어나는 게 완벽하게 회복이 되진 않기 때문에 뭐 10번, 3번, 6번, 대여섯 번으로 줄 수는 있지만 이제 안 세게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권해드리고요 사실 이 수술은 국민건강보험도 되거든요 비용 부담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리고 한 10분, 15분 걸립니다 간단한 수술인 편이어서 별로 안 아파요? 옛날에는 많이 아팠어요 이게 수술 방법이 많이 바뀌면서 요새는 사실 뭐 굉장히 간단해지기도 했고 한 일주일 정도면 뭐 회복 다 되고 그 일주일도 누워 지내야 되는 건 아니고 효과도 좋아요? 효과 좋죠 수술한 당일부터 안 세니까 안 세니까 아니 그럼 해야겠네요 무조건 근데 이게 이름을 너무 후지게 지어놓다 보니까 요실금 하니까 왠지 너무 늙은 느낌 들고 내가 이 나이에 벌써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혹시 바꾸고 싶은 이름 있나요? 추천 이름 멋지게 예전에 이거를 한글화하면서 오줌찔끔찜 막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보다 차라리 요실금이 낫겠다 오줌찔끔? 뭐라고? 오심찔끔찜? 오줌찔끔? 절대 아니에요 이게 한글화를 한동안은 막 했거든요 어머 그래서 막 이런 한자를 한글로 다 바꾸다 보니까 갑자기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뭐야 변실금은 똥찔끔찜이냐? 이러면서 저희끼리 막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 그래서 추천 이름을 진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니 요실금이니까 그냥 금술 이런 것처럼 좀 금술 좋고 약간 뭐 이런 느낌처럼 금술 잘하시게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또 이거라 그래서 그런가 아름다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희끼리도 맨날 얘기하거든요 이름을 바꾸면 젊은 환자도 거부감 없이 올 것 같은데 요실금이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만 생기는 것 같으니까 무수술 약간 이런 거 어때요? 없을 무에 물수 해가지고 무수술 그래서 뭔가 좋은 이름이 나오면 참 좋겠다 아 그러네요 홍유정님께서 저는 월경만 다가오면 식욕을 주체를 못하고 계속 졸음이 쏟아진다거나 아니면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약간 엉망이 됩니다 이런 것도 조절이 가능할까요? 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월경전 증후군 생리전 증후군 PMS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요게 이제 생리하기 전 한 1, 2주 전부터 시작이 돼서 생리라면은 귀신같이 없어지는 그런 게 생리전 증후군인데 감정 기복이 좀 그때 감정 기복만 심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하고 협진을 같이 보기도 하고요 요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분상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때 에스트로겐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호르몬 중에 떨어진 애도 있고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행복 호르몬이라고 막 부르잖아요 그 세로토닌은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PMS 이런 생리전 증후군 심할 때 떡볶이 매운 떡볶이 먹으면 좋아진다 하는 게 맵고 달고 짜고 탄수화물 막 많이 땡기잖아요 그게 이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이 세로토닌을 합성시키는 물질들이 이제 많이 이동을 인슐린이 도와주게 되거든요 이건 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MS가 심할 때 탄수화물이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많이 땡기는 이유가 그래서 환자들이 그때 나 되게 폭식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짜증나는 게 한 달 중에 생리 기간 월경 기간이 일주일이야 그럼 일주일 전부터 그 증상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월경 일주일에 그러면 한 달의 반은 이 PMS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맨날 이 조물주가 잘못 만들었다 임신하고 싶을 때만 베란 되게 만들지 뭘 생리를 30년을 하게 만들어놨냐고 내 말이 너무 쓸데없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그 월경이 끝나면 피부도 푸석하고 사람이 또 변하고 갱년기가 오네 되게 드라마틱하게 또 에스트로겐이 빡 끊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건강상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갱년기쯤 되면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나는 해방인데 몸은 너무 나이가 들었고 되게 저도 이제 몇 년 안 남아가지고 아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 더 생겼습니다 끝났어요 난 이 시간이 제일 싫어 왜 불타오르게 만들고 질문을 이렇게 재미지게 해주는데 왜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근데 진짜로 제가 아까 광고 나갔을 때 살짝 말씀드렸는데 또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불러주시면 감사하구요 아 진짜 한 번 더 나와주셔야 이거는 저희가 뭐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짝재기분들의 질문이요 역대급으로 많이 왔어요 아 이거 약속하신 겁니다 네네 다음은 또 아우 좋습니다 빌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선생님을 찾는 거니까 이거 본인이 알아서 제가 빌게요 수습을 하세요 쌤디 또 만나고 싶어요 어 진짜요 사진 더 많이 찍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과 인사 나누고요 저희는 이제 광고 드리러 갈 건데 한 번 마지막 인사는 아니고 이제 오늘 인사 다음에 또 오실 거니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박쌤씨 평소에 너무 팬인데 너무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라디오 처음인데 이렇게 재밌게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또 불러주세요 저희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나올 거니까 완전 작별인사는 안 할게요 네네 다음에 또 만나구요 우리 짝재기분들 광고 듣고 쌤디 또 만나요 엉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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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